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형옷 디자이너 달보라입니다. 저는 홍대 상수동에서 워크숍 바이 달보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워크숍에서는 리넨 바니질 소품과 인형옷 취미반과 자격증반, 초보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커리큘럼의 클래스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작게는 저를 통해 인형옷을 만드는 즐거움을 알고, 크게는 저를 보며 아티스트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에겐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자유로워야 할 것. 그게 유일한 법칙이랍니다. 온라인으로는 쇼핑몰 핸즈돌을 운영하면서 인형옷과 리넨 소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곳을 통해 제가 디자인한 패브릭 인형옷,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낙서, 스티치 소품, 리넨 보닛 등을 만들어볼 수 있는 키트와 도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직접 디자인한 옷감과 부자재에 인형 소품들을 가득 채워놓았어요. 핸즈돌의 디자인 테마는 심플함과 내추럴함이에요. 저의 의상 컨셉은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인 디자인으로 부분별로 스타일링하기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요. 디자인이 단순하여 다른 옷이나 모자와 소품 등과 매치하면 느낌이 달라져 다채롭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많으므로 소재의 조합을 즐겨보세요. 저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해 자연스럽게 바니지를 시작하게 되었고, 개스 기획팀에서 MD, 즉 디자인 기획을 하면서 전문 의상 디자이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이야기가 있는 달보라의 인형옷 패턴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의상 디자인은 물론 일러스트, 사진, 북 디자인까지 달보라가 단독 프로듀싱에 달보라만의 감각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집이기도 합니다. 이 책 속에는 28가지 인형옷과 소품을 수록해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취미 실용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했답니다. 해외 판권 수출로 곧 중국에서도 달보라의 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나의 인형에게 내가 디자인한 나만의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 저의 클래스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인형옷이지만 약간의 수고가 드는 만큼 옷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분명 특별할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 함께 인형놀이하며 핸드메이드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실래요?